자, 데몬의 하나의 사례로써 저는 웹서버를 설치를 좀 해볼 건데요. 웹서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웹서버는 아파치라는 웹서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웹서버 이런 거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일단 한번 보시죠. 우선 sudo apt-get-install-apache-to라고 하시면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를 설치하게 될 겁니다. 명령은 이랬어요.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자, 여러분이 아파치를 설치하면 이제 아파치는 어디에 있냐면 자, cd etc의 initd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시면 여기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설치한 아파치2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etc의 initd라는 디렉토리는 데몬 프로그램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에요. 데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initd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을 켜고 끄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켜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sudo service service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켜고 그 때는 service 그리고 우리가 지금 켜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파치2입니다. 그리고 아파치2의 명령어 중에서 start라고 하면 아무 말도 없으면 아파치가 켜진 거예요. 정말 켜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psaux라고 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리스트가 전부 다 출력됩니다. 너무 많으면 여기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아파치2라고 하시면 아파치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만 뜨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묵묵히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치2라고 하는 웹서버를 제가 끄고 싶다. 그러면 sudo apt 아니죠. sudo service 그리고 아파치2 stop 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는 아파치2가 출력되지 않죠. 요거는 아파치가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실행한 이 그래피라는 명령어를 프로세스로 잡은 거예요. 요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데몬으로 사용되는 저 서비스를 통해서 켜고 꺼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start, stop 이라는 그 필수적인 두 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어떤 데몬이든 간에 대부분은 제가 이론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service, 아파치2, stop 또는 start를 통해서 켜고 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그냥 실행시키면 되지만 데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servic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회해서 이렇게 start, stop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데몬들은 컴퓨터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켜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웹서버를 운영한다고 치면 웹서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컴퓨터가 어떤 일에 의해서 부팅이 다시 됐을 때 자동으로 그 데몬이 실행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etc로 가셔서 rc 라고 하고 탑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디렉토리가 있을 겁니다. 음...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따라 이거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디렉토리 구조가 어떤 분들은 rcd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파이들이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rc 3.d라는 디렉토리 와 rc5.d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rc3.d라는 디렉토리는 우리가 지금 운영체제를 cli로 구동하고 있죠? 컨솔로 구동하고 있을 경우에 rc3.d라는 디렉토리 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gui 방식으로 리눅스를 구동하고 있다면 rc5.d라는 디렉토리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ls-l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뜨죠? 자, 거기 보면 음 요거 있죠? 땡땡 두 개 그러면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니까 etc죠? 거기에 etcd라는 디렉토리 데몬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거기에 apache2라고 하는 우리가 설치한 apache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s02 apache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기호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l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이것은 링크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수업으로 따로 다룰 내용입니다. 어... 실제로 프로그램은 이곳에 있는데 s02 apache2라는 이름으로 링크를 건 겁니다. 그냥 이름만 여기에 존재한 거예요. 윈도우로 치면 바로가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기의 이름 앞에 이렇게 s02라고 되어 있는데 s라고 되어 있는 걸로 시작되면 요 이름에 해당되는 이 프로그램은 ic3.d 디렉토리에 있으면 콘솔을 통해서 cli로 로그인된 부팅된 컴퓨터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시작될 때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k로 시작하면 요거는 kill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이 프로그램은 실행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기 있는 숫자 02, 01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데모를 콘솔로 부팅될 때 자동으로 데몬이 실행되도록 하고 싶다면 rc3.d 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이러한 이름으로 링크를 거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링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링크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긴 좀 아쉬워서 얘기는 했는데 얘기해 놓고 보니까 얘기 안 할 걸 그랬어요. 근데 벌써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링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요기에서 제가 현재 디렉토리에 요렇게 하고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실행하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현재 이 디렉토리에는 아파치라는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갔죠? 예, 이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마치 아파치가 있는 것처럼 동작한다 요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 언제나 실행되고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 데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시작할 땐 어떻게 하죠? 서비스 아파치2 스타트 멈추고 스탑 자동으로 실행하게 하고 싶다면 etc 밑에 rc 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아니죠 rc3.d 에다가 여러분이 자동으로 실행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에 링크를 거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영체제가 어 GUI 방식으로 구동된다면 rc5.d 밑에다가 링크를 거시면 됩니다 그때 이름을 s로 시작하면 시작 k로 시작하면 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게 된다는 것도 살짝 기억하시고 이해 안가면 그냥 버리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키고 끄는 거 요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